지금 여기 만수대지구 건설장에서는 미대한 수령님이 탄생 백돌시대는 2012년을 맞으며 수도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잘 꾸리기 위한 새로운 건설 속도가 창조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애국인 마음을 안고 건설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창조물들에 지를 최상의 순위에서 보좌하겠습니다. 시계산 및 광고를 철저히 지켜 채소시키는 annat 기준의 유제에 도움드렸습니다. 마당불시대는 고춧가루